안녕? 송이야! 생각보다 일찍 왔지? 실은 라이브 Q&A를 못하게 되었어 기다려준 친구들한텐 정말 미안해 대신 댓글로 받은 질문으로 영상을 만들 거니까 질문은 계속 올려줘 저번 영상 마지막에 진짜 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아니라는 대답을 들고 오게 될 줄이야 일단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들 중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건 해주려고 먼저 첫 번째 질문 아고! 이게 아니라 음 이게 진짜 질문이야 컨텐츠 제보 같은 것도 받으실 계획 있으세요? 그럼 물론이지 컨텐츠 제보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다음 두 번째 질문 음 이 질문은 유튜브에 올라온 페인팅 동영상 때문에 나온 질문 같은데 사실 나는 유튜브 관리팀이라 정식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니야 우리 회사의 제작팀은 지금 너무 바빠 그럼 마지막 질문 직원분들 입사하시면 샤이닝스타 필수로 정주행하나요? 응 나 들어오기 이틀 전에 다 보고 왔잖아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Q&A 영상 많이 기대해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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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